나 까먹었어 까먹어지지 않을게요 안녕하세요 일본모습 스트레이키즈 현진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일본모습 이치예진입니다 네 결국 지이네? 아부 모습 아부가도 괜찮아? 난 그게 간지러워 약간 팬분들한테 예의가 아니긴 한데 그걸 할 수 있지 스트레이 님들한테 얘기가 아닐 수도 있잖아 그치? 근데 이렇게 딱 하고 근데 솔직히 뒤가 맛있긴 한데 하고 그냥 쳐다봐 이렇게 쳐다봐? 그냥 앞에 이건 나도 그냥 의견인건데 그냥 딱 잡고 앞에 보고 이거 그냥 자체 들어가면 돼요 얼굴이 진격을 분위기야 전 포기할 수 있는데 믿지가? 팬분들 전 진격을 다 했는데 이거 또 좀 우리 신경 써서 붙어 있어보자 그 앞 아 맞다 나 까먹었어 나 까먹었어 까먹어지지 않을게요 포기 괜찮아? 어 나 괜찮아 이거 근데 정리해야긴 하네 아 네 방금 부딪쳤어요? 여기만 하면 계속 부딪혀서 방금 부딪혀서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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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손아 안 손아 안 손아 туда 니까 이제 하자 야 하자 빰 빰 빰 손은 아니 으앗 빰 빰 빰 빰 빰 빰 연출 야 이거 따라해 헉 건방에서 봐요